신기한 바가지 농부가 물건들을 장에 내다 팔고 쌀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연못가에서 웬 아주머니가 개구리들을 몽땅 잡고 있는 거예요. 이보시오! 그 개구리들을 무엇에 쓰려고 잡아가시오?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개구리라도 구워 먹으려고 그러지요! 농부는 개구리들이 불쌍해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이 쌀을 줄 테니 그 개구리들을 내게 파시오! 농부는 아주머니에게 쌀을 주고 산 개구리들을 연못에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연못으로 들어간 개구리들이 이상한 바가지를 가지고 나오지 뭐예요? 아니, 바가지는 왜? 아, 오냐, 오냐. 너희들이 내게 주는 선물로 알고 고맙게 받으마. 개구리들은 농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이 개골개골 인사를 하며 사라졌어요. 여보! 여보! 내 장에 다녀왔어! 아, 오셨어요? 아니, 근데 쌀은 없고 어째서 바가지만 들고 오는 거예요? 농부는 쌀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바가지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글쎄, 바가지를 내려놓자마자 쌀이 가득 차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세상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보, 개구리들이 내게 은혜를 갚은 모양이구려. 마음씨 착한 농부는 신기한 바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잘 살았대요. mich도나! telephone 터미 dat음